앞으로 금융지주와 은행 이사회의 기능과 독립성이 강화되고 회장 은행장 경영 승계 절차도 지금보다 더 확대됩니다. 금융감독원은 오늘 국제기준과 해외 사례, 국내 모범 사례 등 30개 핵심 원칙으로 구성된 은행지주,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발표했습니다. 모범 관행은 사회이사 견제와 감시 기능, 최고 경영자 선임과 승계 절차, 이사회 독립성, 이사회와 사회이사 평가 체계 등 4개 테마로 이뤄졌습니다. 금감원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충실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사회이사 전담 지원 조직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. 또 사회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도록 했습니다. 또 최고 경영자 선임과 승계 절차에 관련해서는 은행의 경우 지주가 아닌 산하은행 이사회가 기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지주와 은행은 1, 2년 전에 경영 승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외부 후보군에 대해서도 공정한 평가를 받는 방안 마련을 금감원은 주문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